오현주 씨, 잘 지냈어요? 어떻게 마침 근처에 있죠? 지금 퇴원해서 나오는 길이었는데. 아니 무슨 퇴원을... 다 나왔다고요, 벌써? 벌써는 아니죠. 두 달이나 지옥게 누워 있었는데. 벌써 두 달이 지났다고? 타요. 왜요? 길바닥에 서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어디로든 가죠. 잠시만요. 하... 점심을 드시죠. 뭐 좋아해요? 아무거나 뭐 다.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? 어떻게 지내긴. 30분도 안 지났는데. 별일 없었어요? 별일이 있었겠냐고. 30분밖에 안 지났는데. 하... 말도 안 돼. 어떻게 두 달이 지났다는 거야? 그런데 멀쩡해 보이잖아. 진짜 다 나왔나 본데? 내가 단골집으로 내 마음대로 가죠. 괜찮죠? 아이쿠...